기적 바라는 거 있어요. 기적 바라는 거 맞죠.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2023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 SM과 함께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우프 중독자가 또 알코올 중독이라고 아휴... 효율을 줄인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? 안 돼요. 그건 저희 인공관을 의지하고 있어요. 손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? 그건 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이거 왜 안 돼요? 그거 제가 막을 거예요. 제 거 작년 말이야. 저는 오래 왔어요. 오래 왔어요. 옛날에 소나기 형. 뷰티플라이. 아 맞아. 뷰티플라이. 그러니까 불러봐요. 죽여버려. 난 안무. 비슷해요. 계속 춤추는 거. 저는 멤버랑 있는 게 힘들다. 은혁이 형이 우리 멤버 안에서 아마 인기가 제일 많을 거야. 그럴까? 내가 좀만 하면 가질 수 있잖아. 가질 수 있잖아. 형이 찍어줘. 하나, 둘, 셋. 셀카 아니야? 둘, 셋. 머리 봐. 이 사람 머리 봐. 제가 봐, 이거 봐야 돼. 개코 원숭이 머리 같아. 개코 원숭이요? 두 글자라고 그랬잖아. 뷰현이 뭐야? 뷰현이 뭐야? 난 그냥 실력보다 허세가 많았다. 나와 봐. 3월 30일? 희원이가야? 디싱이 나왔어? 무슨 얘기 안 했는데? 왜 뭘 비밀리 했지? 난 이건 확실히 몰라. 멤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좀 많이 나요. 항상 내가 말을 못 한 게 있는데 넷플릭... 아, 저기... 어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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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개코 원숭아!